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남한이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.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면서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 타격으로 침략 전쟁인은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북한이 이날 남한을 겨냥해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선박 검색 등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. 한편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무기 수출과 연루된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2명과 무역회사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.